달래가 소복하게 났어요.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달래 달래 지 물안에 부추가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. 근데 근데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. 달래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. 이거는 부추가 아니고 달래예요. 부추씨가 이렇게 많이 맺혔습니다. 부추씨가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. 지 물안에 달래가 이렇게 많습니다. 군데군데 달래가 이렇게 소복하게 많이 나 있어요. 부추가 아니고 이건 달래예요. 달래는 잎이 둥그러요. 부추는 납작하고 달래는 둥그러요. 친정집 물안에 달래가 이렇게 소복소복 많이 나 있습니다. 부추를 이만큼 잘랐습니다. 가위로 잘랐어요. 이제 손질을 할 거예요. 부추김치 잘해놓으면 아주 맛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손질을 할 거예요. 아,